안녕하세요 저는 아홉 살 담보 승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한 보물들을 소개해드릴게요. 아주 X깔을 치고 눈깔을 부릅대야 아우 원금 받는 거야. 아저씨 이름 뭐예요? 조석이. 조석 아저씨는 처음에 무서운 사채업자인 줄 알았는데요. 어린애가 저 한 잔 갖고 싶대잖아. 그럼 줄만도 하잖아. 얼마예요? 디디마 이씨 뭐해? 고마워 도배. 고마워요 아저씨. 알고 보니 표현을 잘 못하는 따뜻한 아저씨였어요. 잘 살아. 담보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세요? 그런 거 아니야. 요거님은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? 종배 아저씨는 매일 이렇게 구박을 받지만 알고 보면 주석 아저씨의 둘도 없는 짝꿍이랍니다. 주석 좀 찾아보라고 급하니까 이 X야. 급하시면 부장님 좀 바쁘게. 담보야. 아저씨 알려줄게. 그리고 저에게는 항상 다정한 삼촌이에요.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이것도 대박. 이것도 완전 분홍색. 가자. 저기 도장 급상장. 두 달 지나 밀렸어. 아! 저는요. 어느날 갑자기 담보가 되어 아저씨들과 살게 되었어요. 엄마랑 잠시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괜찮아요. 저는 씩씩하니까. 맛있어? 맛있어? 봄으로 살 자란 저예요. 너 잊지 마 지금 시간이면 저처럼 경험할 거예요. 뭐? 야 이 자식아! 아직 대기어 가십니까? 저희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9월 극장에서 확인해주세요.